썰그 여러분 주위에는 관종이 있나요? 저희 반에 엄청나게 막장인 애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죠 잼민TV의 왕잼민입니다 뭐라구요? 저 보고싶었다고요? 난 안보고싶었는데 아 저 원래 여자친구 3명이라 야 카메라맨 나 똑바로 찍어 이 영광의 순간을 내 폰으로도 남겨야지 자 우리의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준 오늘의 미션 급식실 국통 몰래 어퍼파리티 자 바로 시작 들어갑니다 지금 화장실 간다고 나왔죠? 천재 그 자체 쥬? 지금 보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급식실 아줌마 따지거리 하고 있죠 바로 지금 이제 도망가 야 니들 뭐야 거기서 급식실 아줌마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보셨죠? 한다면 하는 남자 왕잼민 멋지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내채끼리 야 야 요방 영상 대박 터진거 니 봤냐? 뭐야 야 급식통사건 니가 한거였냐? 니가 어쩔건데 니 옹아한테 혼나 볼래? 야 니 손장님한테 말할거야 네? 니 우리 30명 구독자한테 혼나 볼래? 니 그러면 니네 가족사진 내 유튜브에 올릴거임 아 알았어 그럼 안할게 흐흐 너도 나의 30구독자 앞에서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응 요번에는 무슨 컨텐츠 하지? 야 추천해봐 아 싫어 그런거에 엮이기 싫거든 그리고 어차피 니 댓글로 사람들이 추천해주는거 하는거라며 아 댓글 달리지도 않아서 추천받은척하고 주작치는거거든 어 뭐야 댓글 달렸다 와아 확인해야지 이런거 할시간에 공부나 해라 재미나 에잇 에잇 이 자식이 너 너 두고봐 야 형피떡 님 나 개쎈고 암 그 그룹에 뻥그슨 바빠가로 점어져 볼래? 니 얼굴에 똥알 싸지르기 전에 가만히 있어놔 흐흐 어디서 깝치고 있죠 봤냐 이게 바로 썰그추 사왕 클러러러스다 유튜브 할거면 이 정도의 힘은 갖고 있어야 된다구 어 그래 어? 으아악 이게 뭐 뭐야 으아악 이게 무슨일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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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에? 이게 뭐지? 하! 날 저격했지만 어림도 없지 오히려 이슈타서 성장해버리기 이제 미션신청 댓글 엄청 쌓였겠네 좀 봐봐야지 오우 이게 배드시구만 신반된 기념으로 이걸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히히 일단 커뮤니티에다가 글 써야지 배드 나 다음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방송킬거임 그때 10만 기념 컨텐츠 발표한다 썰그추 앞에서 킬거니까 페리면 오던가 요시 아주 완벽해 이제 백만 유튜버가 코앞이 땅 어? 우리 반 단독에다가도 알려야지 야 진짜들 다음주 화요일 6시에 방송킬이깐 이 몸의 멋진 모습을 지켜보도록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10만 기념 컨텐츠 야물딱지게 발표한다고 해줘 바로 발표 들어갑니다 그건 바로 엄마에게 어? 잠깐만 그러고보니까 내 편 아무도 안왔나? 아 니들 쫄보냐? 어? 뭐야 왔네? 야 얼굴이 내가 쌔이네니까 어? 야 뭐해? 너 방송중인거 안보여? 시끄러워 마 잠교육TV에서 나왔다 지금부터 잠교육 콘텐츠 시작한다 뭐.. 뭐야 저 정신나간 놈은? 나 미션해야 되니까 내놔 시끄럽다 잼민이 나도 미션해야 돼 봐라 요즘 우당탕탕 잼민TV 나대던데 얼굴에다 갈겨주시죠 형님 뭐.. 뭐? 뭐.. 뭘 갈겨 니 얼굴에 똥을 에잇! 이게 뭔 소리야? 이봐 카메라맨 지금 할 거니까 제대로 찍으라고 저 자꾸 뭐 뭘 한다는 거야? 니 얼굴에 똥을 싸 지를 거야 아 따라와 어.. 헉.. 예.. 왕잼민 왔다 저기.. 저번 방송 봤냐 대박이더라 위로.. 진짜 완.. 야.. 야핰.. 방송 잘 봤다 야! 오늘 급식 뭐냐!! 니 얼굴에서 똥나 냄새가 아닐까 쳐다보지마 휘키키 이.. 기기 그건 아니고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특이점이 와버렸는데요 보시죠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야 왜 문을 발로 차 애송이 그 입 닥쳐라 그 컴퓨터는 이제부터 내가 접수한다 아이 뭔 소리야 또 내가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누가 하래 니 엄마다 어? 오랫 엄마가 나보고 6시까지 하라 한 거야 아 어쩌라고 비켜이 찐지부고야 롤도 못하는 게 깜짝대고 있어 나 미드소락 갈 거야 비켜 야 니들 또 싸우니? 왜 애들 그렇게 싸워? 엄마가 제 컴퓨터 하라 했어? 어? 아니 아 저 찌질이 그걸 또 이러냐 멍청아 마맛보이 지렸노 김초딩 너 형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야 헥 웃어 끈 빼기 아 등 때리지 마 등에 난 상처네 검사의 수칙 끈 빼기 시끄러 빨리 와서 저녁이나 처먹어 우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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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밥그릇 식탁에서 내려놓고 먹어 우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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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아 쟤 아까부터 밥상머리에서 뭐라고 씨부려 대는 거야? 에휴 맛있대 어머 그 정도로 맛있어서 그런 거였어? 아들 반찬 많으니까 많이 먹어 호호호호호 개맞았는데 컨셉 지랄라고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건데 뭐 착각은 저이야 마마 야 김초딩 아 못생겼어 야 너 태권도 쬐고 PC방 하도 되는 거 맞아? 아 맞다고 이 멍청아 빨리 게임이나 하자 야 너 이상한 데서 전화 오는데? 저거 누구야? 에? 저거 우리 집 전화번호야 여보세요? 너 태권도 빠지고 어딜 싸돌아다닌 거야? 어 어 엄마 그 어 어 나 나 밧데리가 1포다 엄마 그 이따 전할게 또 야 지금이라도 빨리 태권도 가 아 아니야 내가 너 승급전 이겨주기로 했잖아 야 그럼 너 나 진짜 이겨줘야 된다 나 아이언 탈출해야 된다고 에이 걱정하지 마 전 집중어 없은닷 재민의 호흡 이 상태에 나는 아무도 막지 못해 더듬어 미드 불치가 간다 하 넌 아직 목숨을 버릴 때가 아니다 내 이름은 김초딩 이 나를 뛰어나봐봐라 이 김초딩을 상대 찌바봐 아 죽어놓고 입 탈지마 뭐 죽어? 이봐 넌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지금처럼 게임 라인전 찌발렸을 때? 아니 아 시끄러 니 땜에 승급 못했잖아 어떡할 거야 그러게 왜 미드 불치를 해 저절하지마 소년이여 마음을 불태워라 아 이상한 소리 좀 하지마 원래 인간이 다섯 명이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은 쓰레기가 있는 거라구 아쉽다 요번팬 그게 너라고 야 이 녀석들아 니들 둘만 PC방 쓰냐 조용히 좀 해줘라 좀 아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 아지요 길길 바빠하쇼 어? 여기가 네 거야 어? 문을 길 바비 그럼 저 영역 전기 쓸게요 로이치 텐카이 무량 공차 이제 내 영역이죠 아저씨 길길 바빠 이게 뭐라는 거야? 야 니들 환불해줄 테니까 그냥 나가라 너무 시끄럽다 너네 아 왜 나가요 우리가? 싫거든요 야 빨리 나가 강제로 꺼버리기 전에 아니 진짜 주둥이에다 병력 있으면 처맞고 싶으세요? 강제로 끄지 마요 경고합니다 뭐 뭐야? 너 이 자식 안 되겠어 부모님 번호 줘 하!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거였네 응 앉을 거야 아저씨 내 컴퓨터는 왜 봐요 거기 우리 엄마 번호가 있겠냐 이 낀찌버고요 야! 너 한국 초등학교지? 아.. 아닌데요 그걸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도 안 했거든요 마.. 아니 말도 안 했는데 레.. 레야 개 어이없어 내가 니네 학교다가 전화할 거야 지금 당장 어.. 뭐지? 어떻게 한 거지? 아저씨는 전화하러 간다 아.. 아저씨 저.. 죄송해요 어..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해요 에휴 너 이 자식이 곧 진작에 사과를 했어야지 죄송하다고 세 번 해 그럼 어.. 저..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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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알았다 잘못했으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민아 인생은 실전이야 거기 한국 초죠? 안돼! 아저씨 빨리 cut futur 미 뷔 무무 까마는 보 chewing 어롬 아저씨 안녕하세요 에.. 그래 안녕 아저씨 근데 저희 그때 한국 초인가 어떻게 하셨어요 응 그거 청소 컴퓨터 보니까 닉네임이 피해 주시 까만한다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응 그래 안녕 아저씨 근데 저희 그때 한국 초인거 어떻게 아셨어요? 응 그거 개 컴퓨터 보니까 닉네임이 저는 잘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금수저가 그런 저를 보고 그지라 하면 어떨 거 같나요? 야 학교 끝나고 로제 떡볶이 사 먹자 요즘 그거 유행이래 아 나 오늘 돈 없어 아 네 그지냐 이것 봐 지갑에 딱 5만원은 있어야 금수저라고 할 수 있지 뭐래 나 흑수저 아니고 돈을 안 들고 온 거거든 돈을 안 들고 온 거거든 지갑도 없는데 히익 야 됐어 돈 있어도 니랑은 안 먹을 거야 어헛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에이 기분이 더 금수저인 내가 오늘 로제 떡볶이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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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그거 비싼데 괜찮나 아 뭐가 비싸 니 같은 흑수저한테나 비싼 거니 그지 깽깽아 나한테는 완전 꼼깝심 아 알았어 그만 생생네 이따가 끝나고 바로 가자 어 나 맘받김 안 써줄래 생각해보니 내가 그지 깽깽이를 왜 사줘야 됨? 나 혼자 포장해 가서 집 가서 먹어야지 뭐? 야 니 장난치냐 후우 이게 바로 금수저의 여유랄까? 너도 여유있게 장난도 치고 좀 그래 봐 아 흑수저랑 마음에 여유가 없랑 깍그릇비뽕 이게 진짜 야 니 이제 나한테 그냥 말 걸지마 아 장난이야 장난 알았어 사줄게 끝나고 가자고 금수저가 쏜다 됐거든 안 먹어 지현아 보러 가야지 응 어림도 없지 야 김지현 내가 끝나고 로제 떡볶이 사줄까? 어? 진짜? 그거 진짜 맛있다는데 어 야 김지현 니 나랑 끝나고 집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앗 맞다 야 민준이도 같이 데려가 주면 안 돼? 나도 데려가고 싶은데 지가 그지인 게 찔리는지 자기는 가기 싫대 아 민준이가 거절한 거구나 민준 그럼 집은 내일 같이 가자 야 이거 오해야 제가 앞뒤 상황 다 자르고 말아 이런 식으로 돈으로 무시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며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데요 아 어제 로제 떡볶이 개 맛있었담 돈 못 먹었어 어떡했남 응 나도 오늘 애들이랑 코너 가고 피방 가고 다 할라고 용돈 다 갖고 왔거든 아 재민이 자식이가 귀엽네 응? 3만원으로 몰았냐 그지 깨끗아 야 돈이 있을 거면 응? 이 정도는 있을지 야 우리가 그 정도 돈이 있어서 뭐해 쓸 것도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변호사랑 남는 게 돈이어서 그냥 주는 거지 부러워서 괜히 그러지 마라 진짜 재민이 같아 돈 없으면 조용히 해 쌤 김백원이 자꾸 그지라고 놀려요 부모님한테 말 좀 해주세요 어? 갑자기 부모님한테 말하라니 그건 아니지 근데 김백원 이 말이 사실이니? 아 쌤도 1억 못 벌면 조용히 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변호사랑 한 달에 천만원씩 주거든요 뭐? 이게? 그리고 너 부모님 변호사 아니시잖니? 학기 초에 부모님 정보 적어서 니가 낸 거 기억 안 나니? 어? 맥, 맥댕 부모님 안 부른다고 했죠?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그건 아까고 심각한 거짓말이 추가됐잖아 부를 거야 어머니 김백원이 부모님 직업을 속이고 반 친구들을 거지라고 놀려서요 야 김백원! 너 미쳤어? 니 왜 그런 거짓말을 쳐? 이, 시, 시끄러! 쪽, 쪽팔리니까 말 거짓말! 엄마가 해줄 게 뭔데? 뭐? 쪽팔려? 니 저번 주 엘리베이터에서 결국 못 참고 오줌 싼 게 또 쪽팔려? 뭐야? 진짜요? 야 저거 진짠, 진짠가 봐 아, 싼 거 아니꼬트? 조, 조금질이 꼬꼬트? 이 쪽팔려 진짜야! 그러게 왜 부자인 척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! 우리 잘 살지 나왔는데! 어? 근데 그럼 지갑에 그 5만 원짜리들은 뭐야? 어머 그러게? 지갑에 5만 원권이 쌓여 있었다며? 뭐? 니 한 달 용돈인 만 원인데 어떻게 5만 원권이 쌓여 있어? 어? 너 설마... 남의 지갑... 어머! 김백원 너 그거 쳐봐! 아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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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래요! 내놔! 서구서구서구서구서구서구 x2 왜 그랬니? 내가 다 쪽팔린다, 어휴... 야 너 지금 진짜 티시래... 에이... 너 이따 집 가서... 에이... 됐다. 한심을 느꼈네... 이...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... 백원나! 왜 그랬어? 부자인 척 좀 어렸다! 왜! 난 너 부자 아닌 줄 사실 알고 있었어 니가 어떻게 하래 이 뚱뚱아! 아는 척 오진... 에? 진짜 부자는 굳이 티 안 내? 로제 떡볶이 잘 얻어 먹었다 민준이 어제 로제 같이 못 먹었으니까 킹크립 사줘야지 넌 오지마! 아농! 여러분들은 코스프레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? 저희 동생이 미쳤습니다 야 이따 여친 놀러오면 치킨 시킬 건데 너도 먹을 거냐? 뭐야? 얘 어디 갔어? 저 인형 뭐야? 나 황금 프린클 하니 컴버 뭐야 너 있었어 어... 어? 뭐? 치킨 빨리 시켜! 야 너 또 코스프레 하냐? 이따가 나 여자친구 오니까 빨리 옷 갈아입어 아 씨앗! 내가 뭐해! 치킨이나 시켜 빨리! 야 니 그거 안 갈아입으면 안 시킬 거다 아! 뭐가 문제인데! 그냥 좀 해! 거울 봐봐! 여친이 보면 놀랄 거 아니야 뭐가? 내가 어때서? 그렇게 말하구만! 아 진짜... 야 치킨 먹으러 나오지 말고 그냥 너 집에 없는 척하고 방해만 있어 알았어! 딴 걸로 갈아입으면 되잖아! 안노 어? 치킨 방금 딱 왔는데 딱 맞춰서 왔네? 동생이랑 같이 먹자 어? 그래? 와 나 너 동생 실제로 처음 봐 야 김재임 여친 왔으니까 지금... 야 동생 나간다 보다 에? 뭐야 셋이서 먹기로 했잖아 아쉽다 너 남동생 얘기 많이 들어서 보고 싶었는데 아 그러게 얘가 말도 안 하고 놀러 갔나 보다 거실 가서 우리끼리 빨리 먹자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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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거 뭔 소리야? 응? 그... 그... 우리 집 강아지 키우거든 그 개소리인가 보다 어 진짜? 아 그걸 이제야 말해! 나 강아지 짱 좋아하는데 나 구경할래 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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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... 지금 어 털갈이... 어 털갈이 식이라 털이 많이 날려가지고 너 불편할 거야 빨리 치킨나 먹자 에이 뭐 그거 같고 나 괜찮아 아... 어... 어... 어 그... 어... 여동생이 있었어? 아... 코스프레를 좋아해가지고 코스프레 한 거야 아... 하하하하 아... 그렇구나 하하 아... 야 컨셉트 그만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인사했는데 제대로 인사해야지 예의 없게 뭐 하냐 에? 방금 뿅이다 이게 야 니 진짜 여친 앞에서 쪽팔리게 니 내가 옷 갈아입으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내적으로 갈아입은 거야 신경을 써줬도 뭐라 그래 포칼 맞을래? 아니... 코스프레 말고 그냥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잖아 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냐 아니 그럼 그걸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그래 사람이 헷갈리게 얘기해? 코스프레는 먼 문과로 들어간 거야 참 아... 빨리 옷이나 갈아입고 와 치킨 먹게 잘 먹었다 지수 우리 이제 카페 가자 김재민 너 집 잘 봐라 내 이름은 코란 잠민이죠 뭔가 조금 안 어울리는데 뭐가 문제지? 아! 안경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안경을 찾아볼까요? 동방에 있겠지? 여기 있구만 써볼까? 저쪽이야 빨리 내 방 가서 사진 찍어요 이 정도면 뭐... 양호한데 안경이 보이기만 하면 장땡이지 하하 코스프레는 포기하고 딴 거 해야겠다 이따 택배 온다니까 그걸 노려야 하나? 택배야! 앞에다 두고 갈게요! 드디어 나의 닮은 꼴이 온 건가? 왔구나! 나의 도플딩은 민들리야! 하나가 되어 보자꾸나! 타랴... 어? 마나 찍고 나온 수준인데? 이게 무슨 일일까? 쟤닉초크 자체준나! 근데 1년도가 없네 그리워 완성인데 또 병력이 있음 쓰고 싶은데? 어떻겠지? 뭐 대체할 만한 거 없나? 찾았다 나의 1년도 근데 이거 누구까지 형 건가? 알게 말함 그립감이 예술이고는 나의 파트너여 그럼 한 번 써볼까? 파트너! 준비됐지? 변기의 호흡 전민일섬 전민일섬 나의 파트너여 격렬한 천둑끝대 1인대였구나 그럼 저리 가! 노잼이다 잠이나 자야지 갑자기 비가 오냐 독서실이나 빨리 가야겠다 안경이 어딨더라 안경이... 왜 없지? 에? 뭐야! 왜 이래 이거! 아... 김재민이지 이거 야 김재민! 니가 내 안경 부셨지? 어? 어... 나 아니야 야 집에 너밖에 없었잖아 그럼 누가 있는데 그럼 아... 졸린데 코난이 그랬어 야 장난치지 말아라 니 뭐냐 진짜 전민일섬 내 이름은 코난 역경해줘 야! 니 이따 보자 엄마한테 다 말할거다 뭐야 우산은 또 어딨어 빨리 나가야되는데 야! 내 우산까지 건드렸냐? 내 우산 어딨어? 냉장고 앞에 아니 왜 우산이 부엌에 있어 니 진짜 가만 안 둔다 뭘 소리야? 뭐야 내 방했어 뭐해? 옷 챙겨 빨리 챙기고 나가 도착해 에? 내 방에 형 옷이 어딨다고? 아 네 거 다 불 질릴라고 뭐? 뭐? 왜 이렇게? 그게 뭔 땡 소리야? 아 이미 다 찢었다 소용없어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 엄마! 형이 내 보물들을 다 망가뜨렸어 혼내줘 빨리 혼내줘 응 니들 또 싸웠니? 창봉구 냉장고에다가만 넣고 넌 형이라는 애가 왜 맨날 동생하고 싸워? 응? 언제 찾을래 둘이 어? 이야! 이건 누구야? 비엔네 아들이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아 맞죠? 엄마 나 괜히 착듯하면 안 돼? 너네 오늘 한 번 해봤는데 노랑머리라면 나 진짜 똑같을 거 같아서 그래 이게 분위기 파악 못 해? 그래! 니 원하는 대로 미용실 가자! 뭐야 왜 저래? 사이타마 컷이거든 응 어림도 없지 순발 컷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